뉴캐슬 사우디 실세가 아니고요. 사우디 투자청이에요. 일단의 그 회사 공기업 같은 거에요 난수르 30배죠. 뉴캐슬이 감독을 알란시오로 데려올 것이냐 아니면 조이 바튼으로 데려오느냐 아니면 뭐 스타트 피어스로 데려오느냐. 또 누가 있죠 뉴캐슬에 괜찮은데? 코치는 그 머리.. 누구지? 셀비. 조조 셀비 데리고 나중에 은퇴하면. 팀이 아주 멋있을 것 같은데 뉴캐슬. 제가 뉴캐슬 유니폼을 되게 해줘요. 그 줄무늬 유니폼을